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년들, 방탄소년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방탄소년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비디오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 밴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과 놀라운 퍼포먼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로 활동하다 쫓겨날 뻔했던 지민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결단력과 노력, 음악에 대한 믿기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한국의 가수 겸 댄서는 성공의 길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민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는 것부터 극심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까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민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방탄소년단의 가장 성공적인 멤버 중 한 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수이자 댄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넘버 1. 노래를 부르지 않던 연습생에서 케이팝 아이돌이 되기까지 현대무용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던 지민은 빅히트에 오기 전까지 아이돌이 되기 위해 안무에 접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안무는 빅히트 연습생 시절에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습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지민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실에 머물며 가장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연습생 중 한 명입니다. 안무 연습에 더 집중하기 위해 휴식과 개인 활동 시간까지 줄여가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멤버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그 시간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민은 매일 두세 시간만 잔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이 기숙사로 간 시간에도 그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8살의 연습생 생활은 힘들지만 지민은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능숙한 춤사위로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 된 실력파 케이팝 메인 댄서가 되었습니다. 넘버이, 그는 데뷔 라인업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지민은 그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 중 한 명이지만 방탄소년단은 지민을 제외하면 멤버가 6명밖에 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지민의 연습생 시절에는 어려운 안무와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연습생 기간이 가장 짧고 아이돌 안무 경험이 전무했던 지민은 데뷔 라인업에서 8번이나 탈락할 뻔했습니다. 연습생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M은 지민이 데뷔 이틀 전 방탄소년단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 때문에 쫓겨날 뻔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뷰를 비롯한 방탄소년단의 다른 멤버들이 지민이 그룹에 꼭 필요한 멤버라고 말했고 지민은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지민은 방탄소년단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과 전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지민의 힘들었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데뷔를 해준 지민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버 3. 지민은 이어폰 때문에 많이 슬펐습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지민은 그룹 활동 초기에 자신의 재능을 뽐낼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연 중 헤드폰이 부족해 멤버들 중 연습시간이 가장 짧았던 지민에게 헤드폰을 선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민은 그 일로 매우 슬퍼했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길이었지만 지민은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일 뿐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마블의 ost에 목소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넘버 4. 스스로에게 가혹하다 케이팝 아이돌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지민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초기에 관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을 때에도 지민의 외모에 대한 비판과 비방은 그를 압박하고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대중 앞에 나설 때 완벽한 외모를 갖췄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지민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지만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도움으로 점차 나쁜 습관을 버리고 더 많이 먹으며 살이 찌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지민의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가혹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민이 솔로로 거짓말을 부를 때 스스로에게 압박을 줄 정도로 완벽한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돌로서의 성공은 그만큼의 부담감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이돌이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견해야 할 때 그 부담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지민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귀여움과 미소 뒤에 숨겨진 지민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고민과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넘버 5. 안티 팬들의 위협에 직면하다 유명해진 후에도 지민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한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을 거느린 지민은 여전히 안티 팬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티 팬들의 비난도 슬프지만 비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지민에게 가해지는 사례 협박은 더 심각합니다. 당시 방탄소년단과 팬들은 이 협박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돌의 세계는 아무리 열성적인 팬이라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민은 비방과 비난,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해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민은 생명의 위협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아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맏형진은 지민과 같은 옷을 입고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민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기꺼이 지민과 함께합니다. 지민 씨의 이야기는 영감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인내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민 씨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쫓다 보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힘들 때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방탄소년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아미 여러분, 다음에 보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